1.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수인이 기다렸다가 물품을 제때에 수령할 수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 그러면 매수인이 지정해주는 선박에다가 매도인은 적재를 해야 되는데 선사에 사정이 생겨서 선박이 도착을 안 한다고 해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갔다든지 선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물품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물품을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통지의 의무도 인도와 직결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접의 의무로서 통지의 의무가 A7항, B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B7항에서는 매수인의 통지의 의무도 매수인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렇게 된 조건의 경우에는 운송인을 지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물품 인도를 위해서 통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통지는 인코텀즈는 신경을 안 씁니다. 물품 인도에 관한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A7, B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인도와 직결되는 거죠. A8항, B8항에서 물품이 인도되었으면 인도되었다는 증거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인도와 직결되는, 물품이 인도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도에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인도와 직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A8항, A9항, B9항의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할 때에 물품의 개수가 제대로 맞는지, 중량이 맞는지, 물품에 하자가 없는지 등등 체킹할 의무, 포장할 의무, 물품이 운송을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할 의무, 마킹, 그러니까 화인 표시라고 합니다. 무역에서 단순히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 중 화물 직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화인을 표시를 하도록 할 의무가 이것도 물품 인도에 인접하는 것입니다. B6에서는 선적적 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그러한 검사가 있으면 그 검사를 누가 해야 되는지. 나머지는 다 아주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A1, B1에서는 내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상업 성장을 제공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미. B1에서는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아주 일반의 의무, 선언적인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A10, B10 마지막으로도 일반 의무로서 협조 의무, 협력 제공 의무라고도 하는데 협조 의무가 기관되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협조를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상환 의무, 비용 상환 의무가 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인코텀즈에서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인도 딜리버리티. 인코텀즈가 규정하는 것은 인도의, 인도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도의 방법과 장소, 장소와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인코텀즈의 핵심이고 그와 인접하게, 그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시점부터, 인도된 시점부터 위험이 이전한다. 인도된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부담한다. 그 이후부터 매수인이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 분담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른바 유명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 분야에 집중적으로 그걸 선택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코텀즈는 그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매매 규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물품 매매를 하면서 인코텀즈를 모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인코텀즈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인코텀즈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듯이 물품의 계약적 합성. 매매 규금이라면 물품이 계약에 반할 때 물품에 험결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것까지 규정을 해야만 자족적인 충분한 매매 규금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 부적합에 관한 문제는 법률을 들여다봐야 되고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말씀드린 CIS죠. CIS죠. 유엔협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엔협약 최약국이 아닌 국가와 매매를 하게 되어서 CIS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이 되는 국내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부적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직업 의무를 일반적으로 의무가 있다고 규정만 할 뿐 더 이상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의무가 물품 인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이 세 가지 의무입니다. 그에 반하여 매수인의 대표적인 의무가 대금 직업 의무, 물품 수령 의무입니다. 매도인의 대표적인 의무로서 물품 인도 의무를 인코텀즈가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매수인의 대금 직업 의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인코텀즈는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를 집중적으로 규정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무역을 좀 더 공부하면 금방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데 ICC 산하의 은행위원회가 있고 그 은행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제 규범들을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사본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에요. UCP 신용장 통일기칙이나 URDG 청구보증 통일기칙과 같은 이런 결제 규범들이 별도로 있고 그럼 결제 분야는 거기에서 커버되기 때문에 인코텀즈에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인코텀즈는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도 전혀 규정하지 않습니다. 매매 규정으로는 매우 부족한 것이죠. 완전한 매매 계약 규범이 되려면 계약의 성립부터 다루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인코텀즈는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이런 방구의 규정도 없습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인도 의무으만을 집중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너무 편해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성공을 거두어서 인코텀즈는 지금까지 이렇게 중요한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인도에 관하여도 이러이렇게 한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인코텀즈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의무 불이행,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권의 문제는 법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CISG.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되는 국내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품 소유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축자재, 특히 건축자재의 조달을 위해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매매의 법률 문제를 보다 더 완전하게 또 학습을 하려면 인코텀즈 외에도 특히 CISG이라는 국제규범을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인코텀즈의 재정 경위는 여러분 참고로 봐주십시오. ICC 산하 상사법무위원의 Commission on Commission Law and Practice 주로 CLP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관장을 합니다. 지금은 2020, 인코텀즈 2020을 재정하는 작업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성공을 거두니까 ICC가 상표 등록까지도 하였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코텀즈의 인코텀즈 2010으로 넘어오면서 대표적인 개정사항이 여기에 있는데요. DAT와 DAP가 신설되었다. 이 점만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DAF, DST, DQ, DDU 이런 여러 가지 D 조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실무에서 별로 사용이 안 돼요. 이른바 그래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이 조건이 폐지가 되고 DAT, DAP로 간략하게 통합과 발전시켜버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볼 거니까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이라는 약자인데 목적지 운송수도로부터 양화된 상태로 내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것이 인도입니다. DAP의 P는 그냥 플레이스예요. 이 위에 T는 Terminal이니까 여기 Terminal은 화물 Terminal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항구가 될 수도 있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기차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의 Terminal이고 Terminal에서 인도된다는 것인데 DAP 할 때 이 플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장소라는 뜻이고 이것은 도착지에서 내륙의 어느 장소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국제 물품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아무 곳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른바 개항, 개항이라는 것이 관세법상의 요구인데 개항,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항구나 공항을 말합니다. 개항, 항구일 수도 있고 공항일 수도 있어요. 외국 물품은 거기로만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일종들이죠. 이렇게 터미널을 지나서 내륙의 장소로 더 깊숙이 들어간 어느 장소라는 뜻입니다. DAP 할 때 이 플레이스는 그래서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밑줄을 일부러 꽂아두었습니다. 밑줄이 꺼져 있네. 이 정도면 우선에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인쿠어 틈전은 2010으로 넘어오면서 편제 방식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일곱 가지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종류에 중요했던 회상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을 D로 편제시켰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말씀드려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끝날 무렵에 요구를 제가 다시 한번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종류에는 어떻게 묶었냐면 요기 이거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F그룹이라는 F조건들 F로 시작하는 조건들이 FCA, FOB, FAS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 그룹으로 묶었고 그다음에 C조건이라고 해서 C로 시작되는 조건이 CPT, CIP, CFR 이 네 개가 있어요. 이걸 묶었어요. 그다음에 D로 시작하는 조건들 DAT, DAP DAP나 DAP는 이번에 신설된 거니까 과거에는 없었긴 하지만 D로 시작되는 조건들을 묶어서 D조건, D그룹 이렇게 묶어서 E로 시작하는 EXW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E조건, F조건, C조건, D조건 이렇게 그룹화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앞에 요 일곱 가지와 뒤에 요 네 가지로 이렇게 쪼갰는데 그 이유가 요 앞에 요 일곱 가지는 이른바 운송방식 불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운송방식에 다 사용 가능한 전천우 조건이다라는 뜻입니다. 운송방식이 아무 운송방식은 상관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네 가지는 해상운송에만 물론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해도 내수로라는 것은 강이나 호수 외국에 가면 오데오처럼 바다처럼 넓은 호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내수로 운송이 무시되는데 그래서 편의상 해상운송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운송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해상운송 전용 조건 이 네 가지를 뒤로 묶었어요. 왜 뒤로 묶었냐면 이거 이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에 거 일곱 가지가 좋은 거니까 이것 중에 은 하나를 원하는 대로 써라. 뒤에 거 써주라. 이게 개정의도예요. 그런데 아직도 실무상으로는 인구통제에 대한 이해가 실무자들이 너무 이해가 얕아서 아니 또 FOB, CIFR이 80% 정도 전 세계적으로 80% 정도 아직 FOB, CIFR, CIFR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말씀드려도 잘 들어서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주요 개정 내용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